쿠키스탄 제가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을 할겁니다 핸드폰, 심카드를 개통할거구요 기자문제들을 해결할거구요 여기서 큰 동선은 어떻게 될지 일단 좀 계획을 세워야 될거 같아요 그 첫날의 일들을 오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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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요? 150 캐시밀이 달잖아 아까 그 사람들이 캐시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 네팔부터 제대로 된 고기를 많이 온 거고 여기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서 무슬국아를 그날그날 바로 할랄에서 잡는 고기라서 할랄이 이슬람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 기도를 하고 잡는게 할랄이죠 고통없이 죽게 한 번에 잘라야됩니다 이제 핸드폰을 개통하러 가야되요 여기는 민도나 그런 데처럼 여행자를 위해서 막 아무 데서나 핸드폰을 개통해주는게 아니라 꼭 메인어피스를 가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핸드폰으로 개통을 할겁니다 여기가 어디에 왔어요? 여기가 어디에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거 같죠 아... 마지막 주인공에 왔어요 지난주에 왔어요 저녁요 15일? 15일? 15일이요 15일이요 왜? 코로나가 왔어요 그는 안가가 왔어요 아, 그 안가가 왔어요 아, 그 안가가 왔어요 안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카드에 못 받을 수 있어요 If 내 친구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고마워 네.. sorry 동생이 안 나요 네 네 오케이 왜이래? 아 그치 크구나 진짜 방금 안에 품절이 됐는데 여기. 어. 그 차가 돼. 기차가 돼서는 안으로 인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퇴카한 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넣을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수이 완전히 프랑치에. 프랑치에? 송 프랑치에. 어, 예. 생로. 리바리 마켓불벅. 아 진짜? 네. 프렌치 타입? 네. 4H 4H How can I get a taxi? Just because I have no SIM card, I can't use 카드. I have no internet. No internet. Because no SIM card. 꼭 여기 본사에 와서 하는 건 아니었군요. Usually when I get SIM card, where should I go? Just Liberty Park. You can take this location. Actually, I can go to the location. Yukbangrufi. Yare, Liberty Park. Which one? Which one? 30%? Yes. Which one? Which one? Which one? Which one? I choose the number? They have an electronic visa. Which one? Which one? Which one? 저녁 6시 이전에 개통이 될 거래요. 그 말은 지금 당장 쓸 인터넷 없다는 얘기고, 또 그 말은 지금 비자를 신청하러 가는 길은 내가 알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타운 도시. 안 돼 안 돼. 일단 해 봐. 어? 오케이? 모르겠다. 일단 타보자. 지금 다시 한 번 더 멀티. 지금 이거 야단 다이슨이 주rep이anne? 이제 한 번 더 멀티. 뭐 하는 좀 다 멀티. 무슨 말이야? 내가 내가 만들 수 있는 비자의 입장. 이제 우선 앞둑 FBI utosita 예예 너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주번 13시 네 맞다 오지 마세요 네 한쪽 중 오지마세요 네 무늬아시 원하세 문하세 무늬아시 네 뭐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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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50 200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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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도착하잖아요. 혼자 하는 게 이렇게 빡센 줄이에요. 도착했고요. 오늘 개고생했네요. 안녕하세요. 인도 여행을 하면서 여행실력이 굉장히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실력이 늘은 게 아니라 인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됐었던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천천히 배워나가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불을 바꾸면 위험합니다. 어디든 여행지 첫날 혼자서 하게 될 일은 고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공부하세요. 이불 밖에 있는 것보단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몇 개 있는 접습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근처에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가 차들이 엄청 많네요. assalamuala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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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티하우스라는 곳인데요. 어떤 곳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에 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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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것은 메뉴 네, 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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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기 네, 고고기는 고고기를 liche 로뽈 май tapes 네, jJd optimistic conduct 잘 아 예예 슈프리아 슈프리아?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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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키튜 짜디야오 우리 새로운 멤버가 좋아 미스터 출리 미스터 출리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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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을 쓸데없는 얘기들로 시간을 보냈고요 그 사이에 핸드폰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네요 하하 이게 저의 파키스탄의 첫날입니다 미스터 파키스탄 오케이 윗 코로나 바이러 리시알라 리시알라는 시내의 끝대로 라는 얘기죠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이 카림이라는 앱으로 리시야를 불렀고요 와 비가 엄청 오네 진짜 이렇게 정보시설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여권 사본 비자 어플리케이션 포옹 파키스탄 비자 그리고 레퍼런스 보인다 파키스탄에 국내병원을 가고 아이스홀렛이 무서워 코로나 뭐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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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